안녕하세요. 아트온24 채널 리포터 이사원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선선한 바람과 함께 민족 대명절 추석이 시작되는데요. 예부터 우리 민족은 천지의 종업이 과실을 맺는 한가위가 되면 가족, 친지들과 모여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저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아트온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풍요로운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향의 달은 유난히 더 크고 밝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며 더 커지고 골고루 빛을 나눠주기 위해 더 밝아졌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 부모님, 친지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장마가 하고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선선해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트온24 채널 리포터 이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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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